안녕하세요 시즈한의원 부산점 최지은 원장입니다 한의원에서 진료받는 모습을 보면 항상 손목에 맥을 짚는 모습이 보여지죠 맥 하나 짚고 모든 것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환역 처방 시에 진단 과정상 환자분의 맥상을 살펴보게 되는데 한의학에서 맥상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신체 내부적인 상황이 잘 맞는지 확인해보는 작업이며 여성 질환에 있어서는 복부를 촉진하는 복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맥상이 약하다는 것은 환자분의 신체적인 상태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40대 이후에 환자분들 체중이 아주 작게 나가거나 겉으로 봐도 여리여리해 보이는 환자분들 보면 맥상이 약한 경우들이 많고 그분한테는 그게 맞을 수 있는 맥상이지만 체구는 엄청 큰데 맥상이 약하다 그러면 보통 자동차로 비유했을 때 당신은 그랜저의 자동차 사이즈인데 몸 안에 있는 신체 에너지는 티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유산소 운동을 제일 권해드리는 편이고 실제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걷기 운동이거든요 걷기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씩 해주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궁맥이 약하다는 것은 자궁에서 신호를 주는 맥상이 약하다는 것이지만 임신이 잘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환자분의 체중이나 안면 색깔, 소화 상태, 생리 상태, 대소변 상태 환자분의 연령대 다 고려해서 참고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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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